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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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 보러 와주라 진짜 재밌겠다 서울랜드에서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토일 이거 검정색 하트 나도 규야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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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 진짜? 랩비트 12만원이야?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인데 이름 소피예요 ㄷㄷ 내 무대는 안 바쁘지 않을까? 맨 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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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켜고 뭔가 말을 주구장창 해야 된다는 게 힘들던데 사실 라이브도 그래 이거를 켜놓고 어색한 걸 못 참는 느낌 그저 인프피라서요 흠흠흠 이 노래 너무 좋아 클럽하우스? 클럽하우스 키면 들어올 거야? 클럽하우스 키면 들어올 거야? 클럽하우스 키면 촬영 클럽하우스 키면 들어올 거야 maybe 힐러陽 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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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안 괜찮아 아니 감기 진짜 안 걸리는데 또 이제 더울떡 걸려가지고 힘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이브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외국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내가 한국말로 댓글만 읽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더 할 말이 없었어 오펜무? 오펜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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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й 오펜컴 그리고 아파오고요 지금 너무 콩순이 포즈 연습 좀 샤워? 샤워했어 근데 딥샤워는 안했어 얕은 샤워했어 아재였어? 아재였어? 에헴 에헴 편지 받아볼게 멀리 던져봐 이렇게 확 얘들아 낮이 끌게 고독한 방으로 와 거기서 노아리 하자 딥샤워하고 와야겠다 보지말고